오늘은 싱글뻥글 남성과 여성의 비혼 차이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국 여자가 비혼을 선택한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기사까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가장 큰 성취인 걸 보니 여자의 인생이 그냥 예상이 가는 수준인데 과연 여성들은 남성들의 비혼에도 저렇게 응원을 해줄까요? 3년 만난 남친이 비혼주의자래 나는 30살이고 라는 이 여성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 둘 다 결혼은 뭔 일이라 생각하고 결혼관을 물어보지 않고 시작했다. 1년 지났을 때 물어보니까 결혼 생각이 없다 말했다 이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계속 만났다. 올해 서른이 되고 보니까 설거지 시키고 싶어서 허버허버 헤어졌는데 결국 못 참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이만큼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남친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가 비혼을 해버리자 거의 반 미칠 지경에 이르렀 여성들의 모습. 참고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자가 비혼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댓글창 결혼 못한 아저씨들 부들부들 남성분들 질투가 무섭다. 남자들은 지들도 혼자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빼앗거리냐라고 말하면서 남자도 비혼하라고 말했던 그녀들. 실제로 남자가 비혼한다 그러니까 온몸 덜덜떨면서 제발 결혼하자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어라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여자들은 다 비혼주의자라서 남자가 비혼하면 오히려 땡큐 아니었나요? 5년 연애한 남친이 비혼이라 연애가 끝났는데 믿겨지지 않는다. 남친이 폰 안 터지는 어딘가로 가서 잠깐 연락 쉬고 있는 것 같아 금방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할 것 같아. 남친은 확고한 비혼주의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제는 날 놓아주겠다고 울면서 보내줬어. 나 괜찮겠지 여성시대하는 FM리스트 여자들아 나 울컥해서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남자친구가 비혼주의라 헤어져서 미치겠다는 우리 한국 여자의 근황. 여시야 나는 4년 사귀는 중인데 남친이 이번에 본인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놓아준다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실제로 남성들도 비혼을 선언하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여성들의 모습. 남친이 중간중간 비혼인 걸 말하긴 했어도 잘해줘서 만났거든. 근데 확실히 비혼이래 돈거도 싫고 결혼도 싫고 연애만 하자고 하네. 남친 돈 많고 여유 많은 남자라 설거지 못 시키는 게 진짜 아깝다. 난 지금 얘에게 바라는 건 사랑밖에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돈을 받고 싶었거든. 일하면서 돈 많은 남자에게 취집 가고 싶었지만 비혼이라 속상하다는 한국 여자. 남친 30대 후반이고 나는 30대 중반 여자야. 남친 비혼인지 사귀고 나서 중간쯤 알았는데 나는 결혼 마음 먹고 남친에게 결혼하자 말하는 중인데 남친은 결혼의 장점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더라. 라는 식으로 남성은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여성시대 하는 fm리스트들에게는 땡큐 아닙니까? 아니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이고 가부장적인 제도로 스스로 기어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진취적인 여성이라면 결혼을 증오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남자들이 비혼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개같이 후회하고 속상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비혼을 말하는 남친이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저 행동도 웃기지 않나요? 아니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하지 말자고 말해주면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여성분들께서 분명 여자들이 비혼하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하셨죠? 남성들도 똑같습니다. 남성들도 비혼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남자가 비혼하면 이기적이 되는 걸까요? 진짜 모르겠네요. 오늘은 대한민국 싱글벙글 비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설빙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여자 각자 도생합시다.